시민아 시민아 여기는 키핑장 마지막 날이에요 얘가 얘하고 얘하고 같은거야? 아니지 완전 날있네요 얘는 뭔데? 얘는 협회에서 개발한 그건데 이름 짓기 전에 갖고 온 거라고 내가 이뻐가지고 내가 많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내 이름을 일단 조나단이랑 비슷해서 조나단인데 그냥 내가 일단 피먹는 특징을 집어넣었어요 오늘 가는 날이라서 제꺼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랑 본마리아 된섬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가져가면 바로 죽어요 비엘라젤리 이거 가져갈래? 뭐? 그때 이거 이쁘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가져가면 바로야 언니 언니 여기서 키워 내 거 우선 저는 안젤리나 가져가 안젤리나 그때 나 준다? 언니 나 준 거 같아 다 있어 이번에 걔네가 좀 큰 그냥 키워 언니가 아니야 이거 아직 이거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골드젤리가 이래 언니? 응 난 이 안 그래 이게 되게 귀엽다 안젤리나 하나 가져가 언니 이게 골드젤리라고? 이렇게 귀여워? 나는 언니 이게 퍼졌어 실버젤리는 아니잖아 골드젤리지 언니 얘도 예쁘다 블루드래곤이 언니 블루드래곤이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진해져? 아 걔 혈착이 좀 높였어 그래도 예쁘다 이거 린팔마리아 너 가져가 어저께 살려고 한 건 내가 알려준다 이것도 가져가고 근데 너무 많아지는데 얘랑 오케이 베로니카? 어느날 주지 않았어? 가져가라는데 네가 안 가져가라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ㅋㅋㅋㅋㅋ 이거랑 제꺼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예쁘다 이거 지금 달라는 건 아니야 이거 너무 커 이것도 예쁘고 근데 얘는 새끼를 따서 줄게 이것도 예뻐 나중에 줘 언니 아니 새끼 따지마 시몽시몽 가져가 두 개잖아 지금 얘네 가져가면 가져가서 키울 데 없어 나중에 정리하고 거리대 정리하고 거리대 주소로 가져가 거리대 정리하고 가져가 얘는 가서 지금 분갈이 해놓으면 몸에 내놓으면 딱 퍽퍽할 거니까 이것도 키워봤자 이거 되게 좋은 애거든 두 개거든 이거 주고 싶은데 아니 얘도 더 키워 언니가 나 이거 엄청 비싸게 줬어 3년도에 나는 가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이거야 얘야? 두 개거든 이거라도 이거 얘랑 같은 애야? 어 얘가 더 이쁘다 근데 가져가 안 가져가 언니가 키워나오잖아 뭐? 아니 언니 안 가져가 나 지금 그러면 응 음 니가 좋아하는 거 골라 오케이 야 골라 테슬라 원 왜 가져갔어 메이디스 초이스 있어? 언니가 준 거 같은데 가져가 근데 이런 색깔이 아닌데 얘가 아주 활차가 가운데만 얘가 멈춰서 그래 니가 가져가서 그거 해 언니 아니 밭에 있는 거 우선 뽑지마 언니 뽑았어 아 그냥 심어 눌러 그냥 왜? 아니 우선은 언니 정리하고 나중에 가져갈게 언제? 언제? 이번에 가져가서 그거 해 누라고 알았어 그럼 파 귀엽죠? 오늘 가니까 가져갈 걸 좀 다 챙겨가지고 가져가려고 내게 말해 엉둘 멀로 철해줘요? 어 멀로 철해줘요? 요고요고 언니 얘 이건 뭐야 근데 울기 WASN 마다 여기 이 많이 죽었다 돌기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이거야? 깨끗해졌네? 슈가베이비 이렇게 따그따 그래 뭐야 붓날이 있어 귀엽다 슈가베이비 언니 그때 나 죽은 거 걔가 이만한 거였지? 아 이거 이거? 언니들 왜 깨짧짧해졌어? 어 왜냐면 여기 지금 저울이여가지고 따졌어 아 그래 이건 뭐냐? 주피터? 주피처? 주피터 쳐라 언니 얘 좀 작았는데 이렇게 컸어? 주피터? 응 쳐라 많이 컸네 주피터 다 컸지? 이것도 다 내꺼잖아 그치 이거는 나 안 가져가 우선 키워 언니 그런데 사람들 여기서 많이 키준 거 같다 느낌이 아니야 아보카도랑 이것까지 꽂아 단어 아니네 이건 뭐야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이거 안 가져갈 거야 봉왕 뭐 어 봉왕 블루드래그 얜 그냥 놔둬 여기다가 이거 가져가라 귀엽다 얘는 엄청 예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므라져 이렇게 손톱이 블랙잭슨 어 이거 가지고 블랙잭슨 이거 예쁘다 얘네 이거 고른하지 않은 거 가져가 이렇게 예쁘고 예뻐 예뻐 오늘 살림 챙겨봐요 자 이거 이렇게 옛날에 분갈했던 거 얘는 이게 되게 싫어 응 골라 골라서 싹 분갈이 자 여기서 예쁜 거 골라가면 되는데 어 이거 핑크빛 청옥 난 그렇게 욕심이 없어 통통하다 여기는 통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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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통해 통통해 캐슬라도 너무 예뻐요 캐슬라도 너무 예뻐요 와 자구들이 엄청 반질반질하네 예쁜 거 다 예쁜데 지금은 가져갈 수가 없어 아니 손을 가져가 언니가 창 많이 줬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얘 예쁘다 얘는 예쁜 거 제일 쉽게 놔둬 싫어 지금은 응 나중에 줍니까 응 응 얘도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 이거는 포토사리아 금이야 금이야 지금 약간 심었는데 이 금이야 다 귀엽네 여기 쓰니까 너 이거 줬던 거? 나 있어 언니 줬는데 이걸 4분의 1, 5분의 1만 해 이게 쬐까네 나 큰 데다 심었어 예쁘게만 심어 저기 심으면 돼요 얘는 아니야 자꾸 주려고 하지마 언니 아니 골라 아니 난 골라 언니 이렇게 처음 본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큰 거 저쪽에서 맨날 본 거 저쪽에서 맨날 본 거 저쪽에서 맨날 러블리 로즈가 난리 났네 저거 그냥 꺼 색깔은 나갔다 언니 이거 되게 여름 네? 네가 좋아하는 넓적한 네? 아니 주지마 언니 나 이렇게 뾰족한 거 안 좋아해 안 뾰족해 이거 원래 동그란 했네 지금 그냥 이렇게 키워 언니 이거 안 좋아해 그러면은 따지마 이거 줄게 짧은 거 너 손념이 있었나? 언니가 나 손념 줬는데 이거 이쁘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이렇게 짝 벌려서 지금 자리 다시 잡았어 그러니까 이건 놔둬 걔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으면 다시 가져갈게 손념 저기도 있어 죽으면 가져갈게 여기 키워 그러면은 귀엽다 자꾸 주지마봐 이것도 언니 나 준 거 같아 어 나 준 거 같아 어 그렇구나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어 그거다 얘도 보면은 새끼 나와서 따줄게 그때 줘 언니 새끼 어 그리고 얘 여기서 키워 나중에 가져갈게 아니 너도 키워봐 언니 이거 사치 그쳐라 내가 키우는 거야? 예예예 사치 아니야? 동욱이야? 이번에 분갈이 있어 저 앞에서 봐야 돼 엄청 이뻐 그러면은 마틸다 줄까? 얘도 이쁘다 마틸다가 누구야? 여기 있어 아니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둥글넣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내가 나중에 골라갈게 언니 우선 여기 있는 거는 나또 피델리오고 나또 그냥 말간? 말간 있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있는 거 같아 언니 줬어 철한가 줬어 언니 어 언니 얘 빨갛지 이건 이쁘다 이거 달라는 건 아니야 이거 이쁘다고 어 그래 응 응 너 레드탄 있어? 없지? 레드탄 가져가 레드탄 가져가 레드탄 나 지금 퐁 뭐 있더라 언니 걔네들 있는데 레드탄 레드탄은 없어 레드탄 치고 레드탄 치고 레드탄이 지금 초라도 있고 얘 얼굴 가져가 이쁘게 얘는 좀 묵은 애야 응 이렇게 컸구나 지금 엄마 집에 하나 남아있어 주위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싫어 우리 같이 샀는데 어쩜 저렇게 컸냐 응 너무 귀여워 응 응 이쪽은 국민이에요 이렇게 이쪽은 창이 있고 국민이죠 처음에 언니랑 엄마랑 같이 키웠던 애들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 이렇게 쪼그라더 써니? 응 우리가 이렇게 다 쪼그라들었네 이렇게까진 아니야 이거 지금 분갈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거의 잡았었고 아니 얘 뭐야? 징그러 이거 좋아하는 거 얘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 이번에 샀어 이거 샀어? 내께 나한테 애기인가 보다 얘는 아니야 목둥이야 얘 이거 샤몽 샤몽이야? 얘는 신입이야 많이 부렸네 또 아니야 내가 그때 산 거야 이거? 내가 어디 사중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게 낫다 이게 별로야 이게 이쁘다 이거 줘? 아니 싫어 우리 집에 노자 없어 이게 이게 신입이고 신입이야 신입이야 음 제스타는 우리 집게 짱이야 응 나도 만족해 공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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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창이 예쁘다 또 보니까 어? 니꺼 이거 입꼬지 왜 입꼬지? 그냥 여기다 놔 그냥 여기다 놔 언니 아니 입꼬지가 많아 아니야 입꼬지가 너무 많아 언니 그 화분도 필요 없어 많아 레드벨벳 예쁘죠? 합식 이거 먹은 부품 있지? 언니 우리 같이 샀어 있어 난 등치 커 야 레드벨벳 언니 나 레드벨벳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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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나 합식해 놨어 같은 거 말고 아니 아니 있어 롱기시마 언니 이거는 왜 키워? 어?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빨간색 소나무처럼 롱기시마 하나 가져가자 언니 내가 롱기시마 있다가 언니한테 다시 보냈어 어 그냥 나 자꾸 주지마 이것도 이쁘다 어떤 거 이거 이게 누가야 아까 안절리나 저는 키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언니 빨리 따그려라 이거 자리를 빼야 내가 들어가 그럼 언니가 뺄 거 빼 쟤는 뭐야? 쟤 혹시 나랑 똑같은 거야? 쟤 사준 거 당인쿠 아니 얘 로즈베이 언니 나랑 같이 샀잖아 얘 얘 얘? 얘는 엄청 얘를 많이 지금 또 갈아줘야 돼 언니 웬일해 얘 얘 웬일해 내 거 3배야 어 얘가 잘 커 내 거는 먹게 나왔어 얘 내가 사준 거잖아 니클샤나 금 어 나는 얘 죽었어 아 다 술 아니 술어 얘 뭐 커 얘 지금 여기 바니나비스 금 하아 언니 아이스크림 금이야? 와 이거 뚱뚱하다 난 금이 안 되더라 우리 집에는 금 언니 줘야 돼 알아 이거는 이거 이거 가져갔네 여기 있다 이거 뽑아줄게 뭐? 원앙새 누구를 주게? 나? 뭐를? 나 이게 있어 너 가져가라고 아니야 나 있다고 많아 율리안 우리 언니 이거 다 가져가 나 많아 아방금 이게 조금 이렇게 환협이야 응 이거 다 내가 줄게 뽑아줄게 이거 3개 여기 4개 다 가져가 언니 이거는 죽을 거야 우리 언니 괜찮아 얘 3개도 잘 달아 그럼 언니가 이거 챙겨 내가 챙겨줄게 이렇게 그리고 르본드금 이게 뭐냐면 언니 이거 내 자신 없어 아니야 이거야 수경아 어? 창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 하아 이거야 이거 심자야 털 나왔다 이거야 르본드금인데 이거 안 흔난거야 이렇게 보니까 뭘로가 이쁘다 가줄게 눈가루 봐 커해가지고 가줄게 야 에스메랄드 에스메랄드 이거 묵둥이야 이거 가져가 너 가져가 나 이거 어디서 놨지 니가 어디서 이쁘다고 아 그래? 어 여기 작은거잖아 묵둥이야 얜 가져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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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언니 나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자리 만들려고 언니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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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언니 또 골라가 목에 싫어 이거도 없어 저는 관심이 없는데 별로 없어 레드웨이 레이인데 이거 어떻게 심느냐 하면 목 있지 목이 좀 나오게 나 이거 죽을 거야 가면 안 죽어 얘는 그렇게까지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나 있어 이거 가져가 언니 이거 자신 없어 이거 진짜로 아니야 그냥 가 파 아니 자리 천천히 해 언니 아니 이렇게 목 나오게 해갖고 심어봐 이거 이뻐 엄청 빨개질이 이뻐대 죽을 거 같으면 가져올게 죽어도 괜찮으니까 심어서 너도 안 키우고 심어봐 알았지? 뭐 줘 잘해 가지고 싶지 않아 이거 줄까? 싫어 라즈베리 라즈베리 싫어 언니 내가 언니한테 보냈어 싫어 니꺼야 이거 가면 죽어 상브라운 저거 이거? 어 야 어 이건 언니가 꼬집게 해서 요렇게 됐대요 여기가 이름표가 여기 보자 어 뭐 뭐 너무 좋아 흙에다 넣어 그냥 어 이거 봐봐 완전 뿌리가 싱싱해가지고 장난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 심을래? 아니 1번 저거 1번 저거 조그만한거 심어 빨리 빨리 지금 알겠어 요거까지 이렇게 심어서 제가 한몫 챙겨가지고 제거 어 여기 여기서 여기다 심으라는거다 언니가 지금 이제 제꺼 챙겨놓은거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심어놓고 제꺼 다 챙겨놓으면 다시 연결할게요 언니네 와서 골라다래가지고 골랐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거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족박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보면 예쁘긴 한데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예쁜지 모르고 싶죠 며칠 보고 나니깐 저는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제가 챙긴거 보여드릴게요 가져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다 팠어요 파가지고 몸만 싹 가져가고 여기는 심었어요 풀분에 분갈이 하기 싫어서 이대로 집에다 가져다 놓으려고 언니 이거는 뭐라고 그래? 남봉옥 여기는 남봉옥 더 예뻐졌을 때 찍을게요 이렇게 여기는 국민이들 하고 쪼미도 뭐 대품 애들 이렇게 언니가 여기 타이노즈 뭐 이런 종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쭈욱 이렇게 일단은 동생 애들 그다음에 슈가젤리 애들도 좋아해서 이렇게 놓고 사랑채 있어? 사랑채는 많지 언니 야 주지마 여기는 마지막 애들 이렇게 놓고 응? 아니야 언니 주지마 또 응응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국민이들 이런 파랑색 연지 연지 연지? 되게 대품이에요 오늘 잘 키워놨어 이거 니네가 되게 컸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그라들었다고 해야 돼 따그레졌다고 해야 돼 다 이렇게 작아졌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제가 사준 거 선물 화분 화분이랑 이거 소인찌끈 아보카도 크림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손바탕 이걸 또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질렸나봐요 이거는 이제 국민이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요즘 요즘에는 국민이들은 이제 너무 많이 사가지고 너무 많이 키워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또 옛날에는 이게 똥글똥글한 미인이들한테 또 이렇게 연희가 꽂혀가지고 엄청 사고 어마어마해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여기 이거를 다 혼자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제가 안 죽었을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거 찍고 나서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두 달만에 왔나? 지금 여기부터 키웠던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더 잘 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언니가 제 거라고 따로 신어놓은 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대목될까봐 얘는 하나 죽였어요 광을 붓는금 요런 거는 저희 집에서 좀 자신이 없어갖고 뭐로 뭘로 이건 적심 자국이 아니래요 언니 이게 적심 자국이 아니고 뭐라 했지? 변이가 왔다 했나? 변이 요렇게 금 변이가 와서 가운데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얘도 없어졌어요 쟤도 그렇게 아니 이게 적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변이가 왔대요 이렇게 변이가 왔는데 얘가 꽃대가 가운데서 나와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이 꽃대인데 얘도 그렇게 다 뜯었더니 이렇게 됐어 얘가 적심이 아니어서 꽃대 자국에서 요렇게 나왔대 꽃대가 그 전 가운데서 나와 근데 여기가 변이 이렇게 자국가 빠글빠글해요 백봉 백봉 되게 예뻐요 언니 얘도 백봉이냐? 얘도 백봉이냐? 얘도 백봉 백봉이냐고 했는데 뭐가 아 그런게 어디서 백봉 그때 그랬잖아 사장님 좋아 일본 백봉 잘 모르겠네 언니가 팍 해지 말랬는데 제가 이 꽃이로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얘도 이 꽃이 언니 얘가 우주먹이야? 이게 뭐야? 이태리의 우주먹 우주먹 맞아? 어 이태리 우주먹이래 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사장님이 이태리 우주먹이래 귀엽긴 하고 징그럽다 이것도 좀 약간 빨판처럼 이거 빨개져가지고 얘가 그냥 우주먹이고 얘가 우주먹? 응 제가 이태리 우주먹인데 엄마집이 우주먹 얼어 죽었어 빨리 갈래? 아 싫어 언니 얘는 뭐야? 백봉이다 아니 2등 수노 백봉 백봉이라고 써있네 백봉이라고 써있네 셜리 여기도 있지 이거 아우 셜리 징그러 이거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많이 키우는 것도 좀 안좋은 것 같아요 이거 힐링이 아니라 노동이죠 노동 노동 너무 많이 키우면 조금 그래 딱 이런거 나일락금 나일락금 있어 내가 줄까 언니 이렇게 아메치스 똥똥하지 똥글똥글 이건 화분이 깨져가지고 그냥 깨진대로 언니 이렇게 놓은거야 응 근데 미니네들이 별로 이렇게 안예쁘다 색깔이 얜 뭐냐 언니 아 지금? 얘들 분갈에서 다 응 분갈에서? 색을 쭉 뺐네 포레는 예쁘다 그래도 응 이겨봐 나 나갈거야 이거? 아니 예쁘고 저기 뒤에도 있어 이거 뭐 가져가라고 이런거 이게 하얀 자국이 약자국 약자국 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오 잘 큰다 여기 뒤에다 이렇게 놨는데 잘 크네요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예쁘다 약을 뿌리면 이제 약자국이 남는구나 그냥 뿌리고 언니가 뭐 안 털어졌나보네 이렇게 면도 장미 저보고 앞에 가져가라고 한거 같은데 어휴 쉬워 너무 많아 오늘 저녁에 가는데 이제 한 두시간 후면 이제 여기를 떠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되게 빨간게 예쁘죠? 여기까지 찍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언니네 키핑장에서 한 3일 놀다 갑니다 다음에 언니한테 놀랐을 때는 어떻게 변했을지 제일 궁금해지는 애들 뭘로 애들이 얼마나 예뻐질지 제일 기대돼요 그때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 잠시만요 제가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